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잠시 복습을 해서 지난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등장했던 교회는 빌리뽀 교회였습니다 빌리뽀 교회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빌리뽀 간수에게 전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그에게 사도바울이 외쳤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간수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외쳤을 때 사도바울이 했던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쓰이던 이름이었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이냐 이거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바울 시대에 황제 승배와 또 여러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이런 신들을 승배했던 그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고 믿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매맞는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의아했던 장면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무죄가 입증되는 순간에 빌리포를 떠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또 밝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서 빌리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시민권을 사용해서 빌리포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는 이 권한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 어떻게 쓰여질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도바울은 16장에서 빌리포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곳에서 누가를 남겨두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조장사 루디아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퇴역 군인이었던 간수 그리고 아마도 성도로 더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귀신들이었던 그 여정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함께 만나서 대화할 이유가 별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모임입니다 다양한 차이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와 서로 다른 이런 성도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를 떠나가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잠시 지금 틀고 있는 영상을 정지해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잠시 2, 3분 정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성도님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또 내 마음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니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조정되었습니다 했던 경험이 언제인가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내 마음에는 그것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영향력이 연관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만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왔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달라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달라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대살로니가 교회 성경에서는 그 대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같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같이 보면서 그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르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9절까지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2차 전두행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해서 4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16장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4명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남게 됩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두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빌립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합류했다면 우리가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텐데 누가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3인칭 지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사두행전 20장에서 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사두바울과 다시 합류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고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는 에그나티아 데로라는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안비볼리로 가게 되면 약 56km 정도 가서 안비볼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더 46km를 가게 되면 아볼로니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또 걸어서 68km를 더 가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한절에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옆에 가는 것 같지만 당시에 보통 한 사람이 30km에서 40km를 걸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적어도 한 도시마다 이틀 정도의 시간을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바올의 몸으로 이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바올은 그 걸음을 재촉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갔던 곳이 안비볼리인데요 성경에는 안비볼리가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이 안비볼리는 유명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러한 사자상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역사적인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자상을 알렉산더가 세웠다고 하죠 아마 사도바올도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비볼리의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5개의 초대 교회에 예배당이 있었던 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5개나 있을 정도였다는 얘기는 그 마을이 당시에는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지금 빨간 원 안에 X자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X자를 좀 더 선명하게 그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곱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여러 모양 중에서 하나인데요 안드레가 죽었다고 하는 X자형 십자가입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곳이 안비볼리입니다 안비볼리에서 조금 더 가면 그는 아볼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차 타고 약 4, 50분 정도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곳인데요 사도바울은 이틀에 걸려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사도바울이 설교했다고 알려진 비마라고 하는 연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밑에는 사도행정 17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정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들이 다녀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우로 쓰여져 있는 그 다녀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나가는 경로가 아니라 두루 여행하고 머물렀다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서도 그들은 보금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17장 1절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대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유대인의 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비볼리아, 아볼로니아는 휴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보금 전하기 쉽지 않았고 그러나 지나칠 수만 없었고 그곳까지도 보금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장소인 대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의 휴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휴당은 유대인들이 몇 명 성인 남자, 12살 이상으로 성인 남자 몇 명이 있어야 휴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명 이상이 있으면 휴당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대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에도 휴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도처만 있었고 안비볼리, 아볼로니아에도 사도바울이 지나쳐간 것을 보게 되면 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살로니가에는 휴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땅을 밟으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게 지금 대살로니가라는 지역이 2000년 된 도시잖아요 2000년 된 도시 이름이 지금도 저렇게 교통표지판에 써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요 대살로니키 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대살로니가 사도바울은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의 애정이 남아있는 지역 대살로니가로 떠나봅니다 에게해를 따라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대살로니키 인구 100만 정도로 아테네에 이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유럽 본토는 물론 아시아로 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 과거도 화려하다 기원전 4세기에 세워져 단 한 차례도 문명의 중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특히 동로마 천년 동안이 화려했다 오래된 성벽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된 대살로니키 바다가 두 팔로 감싸듯 도심 전체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도시입니다 도시의 명물이자 상징인 화이트타워를 비롯해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많이 품고 있는 대살로니키는 현재도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그리스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대살로니가입니다 대살로니키 현재로는 살로니키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제2의 도시 그리스 땅의 제1의 도시가 아테네라면 현재 제2의 도시가 대살로니가죠 이 대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또 당시에 서두바울 그 당시에 펠라라는 도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의 도시는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더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그의 아내 이름이 살로니카입니다 살로니카 알렉산더의 이봉 누이였고요 알렉산더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대살로니가가 BC 42년에 필리퓨전이라고 옥타비아노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쟁했던 싸움이 있었죠 이때 이 대살로니가는 옥타비아노스 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옥타비아노스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옥타비아노스는 이 대살로니가를 자유시로 승격을 해주고요 이 자유시로 승격을 하면서 현지인 출신의 읍장들을 세우게 되고 그 읍장들이 이 대살로니가를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따 보시겠지만 고고학 유물을 가운데에서도 다시 이것이 확인이 되면서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살 정도로 큰 도시 지금도 꽤 큰 도시인데요 이 대살로니가는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대마입니다 대마 대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도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사도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바울은 대마를 가르켜서 디모드의 우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 대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대살로니가를 저희가 가서 이 해변을 쭉 걸어보는데요 그리고 그 날씨와 모습을 보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갈 만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대살로니가로 갔는데 왜 그 많은 도시 놔두고 대살로니가로 갔을까 보면 이 대살로니가는 그러한 매력이 있을 정도로 꽤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에게는 대살로니가가 대마를 유혹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살로니가를 답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가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시장입니다 저자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사도바울이 보금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놀던 사람들 불량배라고 그러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왔던 지역이 아고라입니다 굉장히 넓게 아고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 건물 뒤에도 지금 다 아고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고라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서 더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고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곳에는 오데온이라고 하는 실내 음악당이 있습니다 오디오 아시죠 오디오 비디오 있고 오디오 있는데 오디오에 출발이 되어진 단어가 바로 오데온이죠 오데온이 이렇게 지붕이 쓰여져 있는 음악당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가서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된 도시인데 상하수도 체계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상하수도 관을 따로 이렇게 묻어서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정도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목욕탕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대살로니가를 바탕으로 있었던 성경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효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울이 관례대로 효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오는데 2절에 나와 있는 이 관례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이 관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습관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을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 번역해도 괜찮은 번역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식일만 뒤면 하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에만 뒤면 회당에 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만 가면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죠 1차 전도행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두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본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거죠 반복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는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례로 쓰여진 이 단어 에이오도스와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누가 보면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나와 있습니다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만에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일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데요 모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면 어떻게든 안 가려는 방법을 찾고 안 가려는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여지면서 걱정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예배당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행동이 좀 되어졌다가 한 2, 3일 쉬고 또 와요 그러면 다시 다 풀어져 있어요 모든 규칙 같은 것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규범 같은 걸 다시 안내해 줘야 되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됐구나 이틀 수업을 하고 오면 또 온라인 학습도 들어가면 또 풀어져서 와요 왜요?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어려운 것을 따라갑니까? 쉬운 걸 따라갑니까? 쉬운 걸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죠 누워 있으면요 자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없이 한없이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에게서 습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이것을 버릇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있죠 자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십니까? 습관적으로 신문을 찾아 드십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일이란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청년들과 양육부하면서 3S라는 것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탑, 스타트, 서스테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멈추자 라고 했습니다 스탑 했죠 스탑, 멈추자 그리고 우리의 새롭게 습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시작을 하자면서 스타트라고 정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가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습관으로까지 이끌어가자 하는 것들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서스테인하면서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고 있는 2021년 들어오시면서 아 이것은 좀 고쳐보자 하셨던 거 있으실 겁니다 작심 3일이니까 벌써 사라졌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정말 이것은 내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습관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습관은 이건 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안 하던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행동의 반복이 필요한 거죠 사도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세 번을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기회가 박탈되어지면서 사도바울은 더 이상 회당 출입이 제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아마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는데 사도바울은 그럼 집에서 뭐 했을까요? 대살로니가에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추억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이 대살로니가에서 사도바울이 했던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는 회당에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정말 밤낮으로 아마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안식일에 했다라는 얘기가 3주 만에 대살로니가를 떠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세 번이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곳에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대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한두 달 길어봤자 석 달 이내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관례대로 들어가서 했던 것 중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이 했던 행동일 다섯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론했고 두 번째가 뜻을 풀었고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들입니다 세 번째가 증언했고 네 번째는 전하고 다섯 번째는 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섯 가지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했고요 그 성경에서 그러면 무엇을 전했냐면 앞으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그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했을 때에 그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거기에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이 반응할 수 있었나?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세 번에 걸친 안식일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반응을 보였나?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좋았다, 그들에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사도바울이 전했고 그들은 어떻게 받았나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바울이 했던 것은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강론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를 제시하면서 설교했다라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토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론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의사표시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놀라운 도서관의 풍경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의 도서관 풍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도서관의 풍경은요 둘, 셋이서 계속 디베이트합니다. 계속 토론합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면서 그들과 토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뜻을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뜻을 풀어줬다라는 얘기는 그 토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줬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망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증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나오는데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또 뚜렷하고 선명하게 증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했다라는 것은 식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놓아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바울에 했던 것은 전하는 이런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른 진리를 근거를 들어서 이번에는 아까는 토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토론에서 아마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긍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바른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믿어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는 권했다라고 나옵니다 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권했다는 얘기인데 권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면서 납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고 전하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권했고 그 권함을 받았을 때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낚시를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마지막에 낚아올리듯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을 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되기도 하겠는데 우리 성경을 펴셔서 대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사도바울은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바울이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17장 2, 3, 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고 전하고 권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도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떨 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합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대살로의 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살로의 1장 5절입니다 차이셨으면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도바울이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고 전하고 권했을 때 그 말씀이 단순히 말로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살로의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굉장한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한지 근거를 들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강하게 선포를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전도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구도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라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받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의 17장을 지금 펴고 계시면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근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도 그 많은 강단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성경을 두 번, 세 번, 열 번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히브리스 사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드라이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있었다면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그들을 보는데요 그러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했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전하였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배쳐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배쳐가는 사람들이 있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전할 때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나는 앞에 사절에 나왔던 경건한 헬라인과 규부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소동하고 시끄럽게 하고 배쳐가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믿어 그런 애타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이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이건 내가 더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시기했을까요 앞에 사절에 나왔던 대로 경건한 헬라인들과 유력한 규부인들이 사도바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회당은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데요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가고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고 그리고 지금 사절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데 한례받기가 꺼려지고 코시어라는 그 음식 자체의 방식대로 살기가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칭찬받았던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바오를 따라가는 겁니다 회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 원형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빼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시게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대살로니가 성 자체를 소동하게 합니다 사도바올과 그리고 신라와 디무데라마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급습해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한 열심을 보인 거죠 어떠한 열심을 보였습니까 시게 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을 데리려고 오려면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마 돈을 데려와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했겠죠 어디에 숨어들었느냐 하면서 찾았겠죠 그러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소문을 통해서 야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그 열정은 어디다 쏟고 있는지 나중에 사도바올이 그들을 피해서 베리아까지 가는데요 그들은 베리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바올을 방해하는 열정까지 보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열정을 쏟을 것을 지금 잘못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 힘 이걸 나는 어디에 쓰고 있냐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야손의 집이 침입했는데 사도바올이 아마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도바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일까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찾아가게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읍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읍장들 오문에 의하면 폴리타르카스라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장관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필리핀 회전에서 옥타비아노스 편에 있어가지고 옥타비아노스가 이곳을 자치시로 인정하면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스려라 제주도처럼 제주도가 특별 자치도잖아요 그곳에서 알아서 다스리도록 했던 것처럼 이 대살로니가 그런 혜택을 받았고 그것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폴리타르카스 읍장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다섯 명이 복수로 그 도시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얘기는 다섯 명이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가서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많이 부풀렸었죠 지금 대살로니가를 어지럽혔는데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아마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소문에 의해서 찾아내지는 못했잖아요 바울을 딱 데리고 왔으면 확실한데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야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아마도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바울의 친척으로 보여지는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바울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위험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읍장들을 잠시 보면요 저희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 데살로니가 고고학 박물관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뭐 찾으러 갔냐면요 이 읍장들이라는 비문이 있다는 것을 듣고 간 거죠 지금 보이시는 비문을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헬라로 써있어서 찾아내기 참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그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비석에 명기된 읍장들이 봉헌한 것이다 읍장들 포리타르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통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이 사람들 읍장들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효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을 바로 이 체제를 뒤엎으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 읍장들 앞에 고소를 한 거죠 저희들이 원래는 이것이 아니라 이 비문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 비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런데 이 비문은 가서 박물원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유물이 하도 많아서 지금 저 지하에 잘 보관해두고 있어서 전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비문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한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 역사적 기록인가 이런 단어까지도 등장시키면서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요즘은 팩트체크가 유행이잖아요 뉴스도 거짓 뉴스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고 정말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팩트체크해 보니까 거짓이라면 얼마나 험한 게 집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들까지도 가서 현장에 가서 팩트체크를 하니까 사실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충분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지금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게 동일하게 무슨 죄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죄였죠 예수님도 역시 쥐폐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같은 죄목으로 그들은 죽이려고 했죠 대세력의 전설을 펴고 계십니까 거기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일들이 대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전했다고 합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 전한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가이사유의 왕이 있다라는 것은 체제전복죄,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엄하게 물을 수 있는 규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보금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왕으로 삶았는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면서 그들에게서도 갈등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임금이 아닌 나를 왕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 받고 놓아둡니다 해프닝으로 끝나죠 뭐 결국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돈이죠 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결말은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를 조용히 보냅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가 이제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남으면서 나머지 일들을 수습하고 형제들을 굳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주로 안식일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습관 있으십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내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십니까 그의 성경 읽기이십니까 앞에서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100일 통독 모집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하루 1년에 3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아직도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습관은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하셨던 분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서스테인 하셔야 됩니다 멈출 것은 스탑하시고 시작할 것은 스타트 하시고 계속할 것은 서스테인 하셔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습관이 나의 운명을 만들고 주님 나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복음 집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도 그랬고요 주님이 전해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강론하고 풀어주고 증언하고 설득하고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집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린노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안식일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삶이 변화질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잘 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잘 전했다 하더라도 아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지 덤불과 좋은 땅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순간 사라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좀 힘들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올 한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